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권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할인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과태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워보지 아니한 전나는 서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권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치는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불레셋 빵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다곤신의 신전에다가 법괴를 옮겨놨더니 법괴를 옮기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지고 또 그리고 모든 게 부러지고 그러니까 불레셋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곤신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일곱 달 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지속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1절에 여와의 괴가 불레셋의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달 동안 지속이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불레셋 지도자들은 일곱 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레셋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고생을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의 고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 달을 그냥 고민만 하고 지속되면서 계속 고통을 겪다가 2절에 보니까 이제 대안을 내는 게 불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대안으로 나온 게 뭡니까 복술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부르는 거죠 또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 게 있다고 이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심지어 속권제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굉장히 고단수로 공동체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귀신도 귀신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속권제까지 알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독종과 쥐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5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괴를 이스라엘로 이제 그럼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그래서 멍해를 메워보지 않은 소와 두 번째로는 젖소 두 마리를 붙여놓고서 과연 법괴를 이렇게 묶어놨을 때 직접 가나 안 가나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이게 법괴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 거다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겠지 설마 진짜 법괴가 글로 가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길을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이다 뭐 이 얘기죠 베세메스로 가냐 안 가냐 이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베세메스라는 이름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이게 태양의 집 뭐 이런 뜻인데 가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결국에는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포기하고 그 법괴에 돌려보낸 게 맞다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가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가 어두워질 때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돌들이 소리치리라 뭐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못할 때는 심지어 돌들이 소리를 칠 거다 그래서 귀가 어두워졌을 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 얘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환상을 보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 왜 환상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을 안 보니까 동화책 보는 그런 어린이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글에 다 써있기 때문에 말씀에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굳이 환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7달 동안 고생을 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고집을 꺾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원칙이 없고 자존심만 남아서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꺾는 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버리는 일 그래서 고집이 없어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데 고집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계속 와이를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어떤 고집을 꺾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어두워질 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고집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들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역사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